오늘 장보윤 씨와 멋진 임찬 씨가 꾸미는 명품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. 바로 가보겠습니다. 바다의 누워. 렛 고. 보유 씨와 임찬 씨.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세요. 유튜브에서 MBC 강남 즐거운 오후 2시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기분이 영원한 모습 생생하게 함께해 주실 수 있습니다.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준 문노를 바라다 본다. 설근 햇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이 끼워간다. 이만의 눈부심이 가라앉고 밀물의 움직임 속에 문별도 제각기 누워장장다.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간다.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. 물살의 깊은 속을 항구는 할까.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. 붐 guar. 디디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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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좋은 너를 바라본다 선근 햇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이 끼워간다 일만의 눈부심이 가라고 밀물의 움직임 속에 물결도 제각기 누워 잠잔다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 간다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물살의 깊은 섬을 안고는 할까 저 바다에 누워 배운 물새 될까 Seigneur क jewelry 의뢰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